당서의 발실은 갈상고 여금여로 해망이라니 빈욕여지해망이면 수유태지초수나 기능통납제리꼼 자는 인서이석지하사 이명풀현재 수유차나 불낙지의하람 당서는 상서편명이라 신은 시하람 이른지하거리라 가른하야람 거리상차언 오유천하의 유천지의 유일한인 일망오네 일망이라야 오네망이라 하야늘 미니원기하구름 인기자언이 목지왈 차이른하시망호와 약망즉 안녕여지구망이라 하니 개욕기망지심야람 개욕기망지심야람 맹자인차사 이명군통낙이 불귤 기민이면 즉 민원지 불능폭기라 하야람 기민이면 즉 민원지 불능폭기라 하야람 그 실패사례를 예를 들은거죠 탕서의 왈 탕서는 서경에 있는 편명이름입니다 탕서에 이르기를 시이른 갈상고 시자는 때시자가 아니라 이싰자에요 아 이누무 태양은 이누무 해는 갈상 해진대 해라고 한 갈이라고 읽어요 이누무 해는 언제 없어질 논고 여 금녀로 해망이라 하니 내가 저 그 태양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을 저누무 해와 함께 함께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니 민요겨지 해망이면 백성들이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죽고자 한다면 수유, 대지, 조수나 비록 좋은 누각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새와 짐승들이 있다고 해도 어찌등히 백성들이 없는 군주가 혼자 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어찌등히 홀로 즐길 수 있겠는가 자는 인서의 석자사 이명 불연자 수유, 찬하 불락제여라 이것은 석영에 있는 글을 인용해서 풀이해서 불연자 어질지 못한 사람이 비록 이러한 것이 있다고는 해도 즐길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힌 내용이다 이거죠 탕서는 상서 편명이라 탕서는 상서 서경을 상서라고도 하지요 상서 편명이다 시는 떼시자를 썼지만 시는 이시자의 의미다 일은 해일자에요 날이 아니라 해일자에요 일은 지하거리라 하나라 걸림금 걸주 있죠? 걸림금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왜 그러냐면 곰 밑에 나와있어요 갈은 어찌갈자에요 어찌하자인데 어찌갈 거리 하나라 걸림금이 상 자 언 일찍이 스스로 말하되 오유 천하하는 내가 천하를 차지한 것은 여 천지 유일하니 하늘이 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으니 일망이라야 오네망이라 하늘 저 해가 없어진 다음해라야 내가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 아이고 저놈의 해가 얼른 없어졌으면 거리 망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거늘 민원기학고로 백성들이 그 학대함을 잔악함을 원망하기 때문에 인유 자원이 묵지왈 그걸로 인하여 스스로 말하면서 묵지 그것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차이른 하시망우와 이누무 이해는 어느 때라야 망할는가 어느 때라야 없어질 것인가 감 임금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해를 가리키면서 아이고 저놈의 해가 언제나 없어질까 왜 그 거리 해가 없어져야만 내가 없을 거다 했으니까 아이고 저놈의 해는 언제 없어질까 양망즉 안영여지 구망이라 하니 만일 저 해가 없어지게 되면 나는 차라리 저 해와 함께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니 백성들이 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개욕기 망지심해라 대개 그 망하기를 망하고자 하는 것을 아이고 얼른 망했으면 그런 마음이 아주 심한 거다 맹자 인차하야 맹자가 이것을 인용해서 이명 군 동락이 불율 기민이면 군주가 혼자 즐기면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면 민원지 백성들이 그를 원망해서 불농포기 나겨라 능히 그 즐거움을 보존할 수 없음을 밝힌 글이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은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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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